이준석의 문재인 대통령 그냥 지금까지 언론에서 비춰지는 부동산 실책이라든지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신뢰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실 것 뻔하시니까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꾸준히 하셔라 검찰개혁 꾸준히 하셔라 그리고 언론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원의서를 해드려야 청년비서관이라도 저한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인이 대변인을 만약 수행하시게 되면 당론과 본인의 소신이 충돌하는 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제 소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 한마디와 워딩 하나가 언론에서 혹은 집권요당에서 이런 부분을 약점을 삼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예를 들면 부대변인이 천안함 사태에서 우리 수장 논란을 사실 워딩을 잘못 잡아서 굉장히 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신껏 얘기하다가는 사실 그것이 당의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 의견이 충돌된다고 한들 그런 부분은 당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고 혹은 좀 말을 돌려서 답변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라든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국정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오픈마인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세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항들이 저희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회피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알아주실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